안녕하세요 편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진짜 인텔 10세대 사려고 하시는 분들 주의있게 봐주시면 좋은 컨텐츠입니다 어떤거냐 인텔 10세대 CPU별 메인보드 선택 가이드입니다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아직까지 샌방에서 10,400 쓰려고 하는데 460 갈까요? H410 갈까요? 10,900F 아니면 10,900K 쓰려고 하는데 B460으로 커버되나요?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직 개념이 안 서있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보드 선택 가이드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동안 정리해왔던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를 기반으로 잡고요 그리고 실사용 및 조립을 하면서 보드 테스트를 일일이 했어요 그거를 녹여서 작성을 했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사 테스트 플러스 데이터 합쳐진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다만 태클의 여지는 하나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조건에서 문제가 없는 걸 저는 원했기 때문에 과부하 테스트를 했어요 프라임 스몰 AVX1을 킨 상태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게 평소에 실사할 때는 절대 올라갈 리가 없는 수준의 부하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 여러분이 그래픽 카드를 얼마나 높은 거 쓸지 알 수가 없고 여러분 실내 온도가 얼마나 될지 난 알 수가 없어요 한여랩 에어컨을 켜는지 안 켜는지 나는 대구에 살아서 정말 덥다든지 서울에 살아서 비교적 덜 덥다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심지어 사양은 정말 높은데 2만원짜리 케이스 쓰시는 분들 있어요 펜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걸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CPU도 수율 편차가 좀 있어요 똑같은 CPU인데 그 솔더링 돼 있는 형태나 기본 전압에 따라서 10도 넘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 사용해도요 또 보드에 따라서도 전압이 살짝씩 바뀌고요 그걸 다 감안하기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좀 고부화 상태로 하면은 당연히 이거 다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골라준 보드를 선택하시면은 대부분의 조건에서 뭐 보일러실 바로 옆에 70도 넘는 데 붙어서 컴퓨터 하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의 조건에서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라 제가 장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려요 이거 시간 좀 많이 걸렸거든요 요새 생각외로 조합위를 잘 안 누르시더라고요 한번 언급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표부터 봐주세요 예스노 선택표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용어로 뭘로 부른지 잊어먹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 내가 지금 사고 싶은 CPU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사고 싶으세요? 요새 많이 쓰는 1만 4백을 생각합시다 1만 4백 혹은 1만 4백 F를 쓴다고 생각하십시다 요거는 이제 가성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버클럽을 보통 안 해요 그래서 오버를 안 한다 그러면 쓰는 CPU가 뭐예요? 1만 4백이잖아요 1만 7백 F 이상이 아니죠 그럼 또 노를 갑시다 그러면 또 1만 6백 이상인지 아닌지 물어봐요 예스니까? 노입니까? 노죠 노로 가요 예산에 여유가 있어요? 나는 보통 예산 약간 여유를 두라고 해요 그럼 있으면 예스에서 B469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맨 마지막에 1, 2, 3, 4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1만 7백 K를 쓰고 오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1만 7백 K에 오버를 해요 오버합니다 1만 7백 K 이상인가요? 이상이에요 그러면 바로 여기로 떨어지는 거죠 4번으로 4번 선택지로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이번에 어떤 걸 해볼까요? 1만 9백 K 봅시다 나는 1만 9백 K 가성비 있게 오버 안 하고 쓰고 싶어요 오버 안 해 넘어가 1만 7백 K 이상입니까? 예스 1만 9백 K 이상입니까? 예스 그럼 또 4번 선택지로 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보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스 오 노 선택표는 제가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 마음껏 파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택지 1, 2, 3, 4 중에 선택을 했답시다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표인 엑셀 파일을 보시면 돼요 1번은 요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MSI H419 M-A 프로를 쓰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CPU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요 선택지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보면 중간에 함정 카드처럼 들어가 있는 A 프로를 빼고 요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3번은 여기에 한 가지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그럼 각 보드의 장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하고 요번 시간 마무리 할게요 뭐 짧게 설명하기는 이게 설명만 한 20분 걸릴 텐데 네 자 그러면 각 보드의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SI H410 M-A 프로는 8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8만 2천 정도 현금가에요 제가 알기로 에즈락 브랜드를 빼고 나면은 보통 싼 놈이 8만원이고 좀 비싼 놈은 9만원 정도 합니다 얘는 중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H410에서 유일하게 180W까지 파워 리미트 PL이 파워 리미트 줄임말입니다 파워 리미트가 해제되는 제품이에요 4 플러스 1 코어는 4페이즈 형태를 띄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상모습에 두 개 하모습에 두 개 엔채널모스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보통은 1 플러스 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가 칸 하나당 검은색 소자가 4개 있는게 보이죠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밑에는 위에 오렌지색 칸을 보세요 그러면 3개밖에 없죠 검은색 소자가 이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4개 있는게 좋은거에요 물론 지금 얘는 총 페이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거에요 1 플러스 2보다는 2 플러스 2가 좋다고 얘기하는거에요 페이지당 근데 H440은 대부분 다 몇 페이지에요 4페이지 아니면은 6페이지인 애가 있긴 한데 1 플러스 1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면 3페이지라고 볼 정도로 좀 낮은 제품밖에 없어요 내가 어렵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다 H440이어서 얘가 전원부 제일 좋다는거에요 진짜에요 얘가 제일 좋아요 다만 단점은 방열판이 없습니다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기본 쿨러를 사용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또 짧게 설명할게요 방열판 없는 놈은 왜 기본 쿨러를 써야되요 자 보드가 있습니다 여기 CPU가 올라앉아져 있어요 밑에도 똑같습니다 보드가 있고 CPU가 앉아져 있어야 됩니다 발열 지점은 다 똑같아요 요 모스팟에서 뜨거운 발열이 뿜어집니다 여기서 그러면 기본 쿨러를 사용하면은 위에꺼에 이제 방열판 있다 칠게요 요런 방열판이 달려있어 기본 쿨이 초코파리 쿨러라고 하는 요 기본 쿨러가 박혔을 때 바람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방열판 있든 없든 바람이 가겠죠 요 모스팟인데 있든 없든 가요 근데 이게 타워형으로 바뀌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타워형은 바람이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안가고 뒤로 갑니다 여기 타워형이 박혔을 때 앞에 펜이 달려있잖아요 그럼 바람을 이쪽으로 흡수해서 그냥 뒤로 뿜어져요 그러면 이거 방열판인 애는 방열판에 바람이 닿아요 맞죠? 그래서 식혀집니다 근데 얘는 그냥 펴면에 들어가 있고 위에 방열판도 없고 바람은 위에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범위를 바람이 안 닿는 거예요 결국은 열 존도를 위한 피시브 쿨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악조건에 다다르면은 얘가 프라임 스몰 돌려보시면 알거에요 클럭이 떨어집니다 전원부 온도가 90도 넘게 치솟아 오르면서요 센서 기준으로 80도 찍힌다고 이상 없다고 하신 분들 표면 온도 한번 찍어보세요 정션 온도라고 내부 온도 그리고 또 칩사실 표면 온도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열아상 카메라 찍으면 그 버튼 넘게 나와요 결국 못 버틴다는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타워형 쿨러 쓰시면 그래서 이 메인버스 쓰실 때는 기쿨을 사용하실 분들 최대한 예산을 좁혀서 예산을 줄여서 만사백의 기쿨 쓰신다고 하신 분한테 1번을 추천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2번을 안 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B460 보드인데 적용 범위가 만사백부터 만칠백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있죠 실제로 메인 위에 있는 놈은 만칠백 못쓰고요 밑에 두 개만 만칠백 쓸 수 있습니다 메인 위에 프라임 B460 M-A는 왜 선택을 해놨냐면 지금 다른 보드보다 대략 3만원 싸요 아 현재 시점에는 지금 품절이라서 가격이 만원 정도 올랐는 건데 물건 들어오면 다시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10만 5천원 정도 현금가 정도 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3만원 싸요 그리고 H460하고 비교해도 2만원밖에 안 비쌉니다 맞죠? 물론 PL1이 125까지밖에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전원부를 보시면 전원부 페이지가 얘는 아까 4페이지라고 했잖아요 주홍색 부분이 4개예요 얘는 몇 개죠? 6개입니다 듀얼 아웃풋이라서 3페이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구성 자체가 6페이지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거랑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놈이 이거보다 좀 비싼 B460 터프 플러스 있죠? 걔도 이거랑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걔보다 이게 2만원 정도 싸죠? 그리고 방열판도 가지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타우형 쿨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만4백 쓰고 램소킷도 4개 쓰니까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거고 거기에다가 방열판도 있어서 온도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잡혔다 타우형 쿨러를 쓰던 여러분이 그냥 기본 쿨러를 쓰던 문제가 없는 제품이란 거예요 그래서 1만4백, 1만5백, 1만6백 정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리 비싸지 않은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보드를 원하시면 이 B460 M-A 가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1만7백을 커버가 안 돼요 이 밑에 거 두 개 한번 볼게요 스텔레젠드하고 박격포가 가격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텔레젠드가 P1.3 버전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후로 255W까지 파워리미트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어디까지 커버된다? 1만7백까지 커버되는 거예요 1만7백이 저부하 상태 아니지, 과부하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부하 상태에서 100% CPU 사용하면 140W 정도 씁니다 그리고 과부하 상태에서는 170, 180W까지 써요 결국은 이 250W까지 풀려있는 보드들이 아니면 예를 들어 H460 아니면 저렴한 B460에서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클럭이 까져요 적게 까지면 4.2 많이 까지면 2.6까지 클럭이 까져요 제 성능은 못 쓰겠죠 제 성능을 쓸 수 있는 보드가 딱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틸레젠드 B460이랑 그리고 B460M 박격포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 위에 토마호코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 비싸거든요 스트릭스하고 빼고 난 뒤에 적당히 15만원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놈이 딱 두 놈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스틸레젠드가 더 좋아요 박격포가 더 좋아요 혹자는 드라이버 보스가 달렸기 때문에 무조건 스틸레젠드가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짧은 지식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어 엔채널 보스를 써도 이렇게 많이 때려 박으면 지금 소자 차이가 느껴지죠 얘는 드라이버 보스 썼지만 8페이지고 밑에는 몇 개입니까? 12페이지예요 이렇게 많이 때려 박으면 결국은 위에랑 밑에랑 따지고 봤을 때 전력 소비량이 박격포가 조금 높을 수 있는데 최대 출력으로 버텨줄 수 있는 건 서로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럼 뭘 봐야 되겠죠? 방열판을 봐야 돼요? 방열판을 봤을 때 박격포가 사이즈가 좀 더 커요 그리고 실제로 둘이 극한의 테스트를 했을 때 스틸레젠드보다 박격포가 좀 더 오래 버텁니다 스틸레젠드는 한 15분쯤에서 프라임 스몰을 못 버티고 클럭이 꽉집니다 만구백 꽉았을 때 근데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실라운드에서 20분까지 버텨요 한 7분 정도를 더 버팁니다 22분까지인가?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서 꼭 조금 더 좋은 거 꼽아라 그러면 저는 박격포를 꽂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냥 만치백까지 생각하면 위나 아래나 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샘샘이라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 태기를 하시고요 지금 요새 이상한 소문이 나두는데 박격포가 과전압을 준다 그런데 최 1.3 몇 버트 가지고 과전압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일이 다 테스트 해봤는데 B460은 대부분 전압이 좀 높게 찍혀요 Z40이 좀 낮게 찍히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고가로 가면 더 낮게 찍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제가 권장하는 쿨러 정도 쓰시면 위에는 없으든 밑에는 없으든 온도는 CPU 온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요 2번 선택 대충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선택이요 3번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무슨 용도로 쓰느냐 1,700이나 1,700F까지 오케이 1,900을 못 버티면 왜 1,900을 못 버티냐면 얘 전원부가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구성인 것 같죠? 보고도 모르겠다고요? 좌측에 6개 우측에 상 상단에 6개 하단에 6개 뭐 일단 일단 소켓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에 6개 그리고 상단에 6개 있습니다 녹색 부분이 이거 자세히 보시고 위에 바퀴버 보시다 바퀴버는 똑같은 구성이죠 눈치 빠른 사람들 보자마자 바로 할거에요 바퀴버는 똑같은 구성이에요 그건 뭐다? 결국 전력 공급량도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어.. 딱히 물론 모스패 모스패에서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저게 거의 비슷한 등급의 모스패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전력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1,700까지만 버틸 수 있는 보드입니다 아 근데 이런 싸구려 보드 그럼 왜 추천했어요? 얘가 램 오버 할 수 있는 보드 중에서 거의 제일 싼 보드거든요 심지어 4000클럭도 XMP가 적용이 되는 그리고 3,000램으로 오버 했을 때 25만원 이하에서 가장 오버가 잘 되는 보드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추천드린거에요 뭐다? 1600K에 1600K에 오버에 쓰거나 CPU 오버하고 램 오버하고 쓰거나 아니면 1700노만을 램 오버에 쓸 때는 적합한 보드라는거죠 그래서 이 3번을 일부러 끼워놔 놨습니다 이 조합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제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는데 멀쩡해요 자 그럼 4번은요 4번은 이제 19,000K를 쓸 때 생각을 하는거죠 물론 19,000K를 각잡고 오버 하려면은 음 유니파이나 아펙스 정도 가는걸 추천드려요 근데 19,000K를 평범하게 국민 오버 정도 하는거면은 이 터프 플러스 정도로도 커버가 충분히 됩니다 터프 플러스나 아니면 게이밍 엣지 어로스 엘리트면은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게 있는데 터프 플러스가 좋나요 어로스 엘리트도 좋나요 게이밍 엣지가 좋나요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얘네들 내가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나요 똑같이 5점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전원부 구성이 거의 동급이고요 보시면 동급입니다 게이밍 엣지가 약간 높네요 그리고 방열판 사이즈도 얘네들쯤 되면 이제 다 대형 아니면 중형은 된다 보시면 돼요 뭐 렐리나 오디오도 다 좋은거 썼고요 거기에 게이밍 엣지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있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때 어엘이 조금 더 싸니까 와이파이가 필요없으면 어엘을 가시고 그리고 나는 그거보다 가성비 더 잡을래 하시는 분들은 터프 가시면 돼요 근데 터프는 메모리오버가 땀보드보다 100에서 150정도 덜 들어갑니다 이거 몇번 테스트 해보니까 확실하더라구요 렘오버를 좀 생각한다 그러면 게임이 엣지까지 아니면 어로스 엘리트까지 생각을 하시고 렘오버에 렘오버에 나는 크게 관심이 없어 충분히 잘 버텨줄 수 있는 적절한 국민오버버드를 원해 저렴한 맛에 그러면 터프 플러스 씨면 되겠죠 와이파이 필요하면 게임에 엣지 가시고요 와이파이 때문에 어로스 엘리트 AC 가시면 안 돼요 어로스 엘리트 AC는 와이파이가 좀 속도가 떨어지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기가바이트 그 위에 있는 어로스 시리즈도 좋은걸 알고 있는데 왜 추천을 안하나요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문제점이 있어요 인테일 2.5기가 랜이 버그가 있는데 랜이 자주 끊어진다거나 속도 저하가 있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게 해결 안 돼서 기가바이트 상급 보드는 다 삭제를 한 상태고요 어? 그러면 아수스권을 왜 뺐어요? 아수스권은 스트릭스 중급 라인업이 워낙 가성비가 안 좋아서 빼버린 거예요 어설프게 넘어가는게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빼버렸고 아펙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든 보드를 다 가져와서 오버클럭을 해도 요거랑 비슷하거나 요거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고가라도 아펙스를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각자 꼽으려면 아펙스 강추드립니다 네모보다 잘되고 CPU보다 잘되요 어? 유니파이는 왜 넣어놨어요? 했는데 유니파이는 이제 같은 가격에서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급에서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어... 뭐 유튜버가 이게 뭐 온도가 높네 어... 저... 심지어 비전지 보다 못하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그냥 잘못된 얘기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테스트 내용이 있습니다 비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어느 사이트인지 여러분 보면 다 아시죠? 해외에서도 딱 봤을 때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게임이 엣지랑 비슷한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게임이 엣지가 제가 뭐 이 유니파이나 에이스 보드에 비교하면 온도가 한 5도에서 6도는 더 높게 나오거든요 유니파이는 보시다시피 뭐 막시 히어로랑 비벼도 이기고 마스터보드랑 비벼도 이기고 에이스나 아니면 전원부에 박렬파인 달려있는 타이치랑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의 보드에요 매우 뛰어납니다 저 타이치는 온도가 잘 나오는게 전원부에 펜이 두개나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잘 나오는 거고 그거 빼버리면은 비교 대상도 안돼요 저 밑에 내려가버려요 여기 비전지 온도 있죠 비전지 온도 몇 도입니까 77도에요 그분이 그런 결과가 나온거는 비전지에는 17,000K를 쓰고 그리고 유니파이는 19,000K를 쓰면서 둘이 별 차이가 안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둘이 전력소문이랑 100W 차이납니다 차이 안나는거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유니파이는 40만원대에서 진짜 가장 좋은 보드라고 보셔도 돼요 오디오덱도 따로 주고 초대형 방열판에다가 내 작은 편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전원분은 갓나이크급이에요 유니파이가 꾸지다는거는 갓나이크도 꾸지다는 소리밖에 안돼요 근데 국내든 해외든 그분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게 있습니다 유니파이는 가격에 비해서 정말 잘 나온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유니파이 같은거 가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 근데 이거 ITX 유니파이랑 그 스트릭스 G는 왜 넣었나요? 물어보실까봐 살짝 언급어 넘어갈게요 스트릭스 G 같은 경우에는 1,900을 오버하지 않고 사용할 때 사용이 가능하고 1,700K를 적당히 국민오버하는데도 잘 버티는 유일무이한 M-ATX보드입니다 여러분이 M-ATX보드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특정 케이스 쓰기 위해서 F-ATX 말고 그러니까 미니 사이즈 보드 중에서는 요놈이 그나마 좀 살만합니다 그래서 추천 목록에 집어넣어놨고요 ITX보드 중에서 또 제일 괜찮은거 고르라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요 유니파이 ITX 때문에 요렇게 두 제품 넣어놨고요 요놈들 중에서 3번 선택지 어떻게 되어있는걸 빼고는 다 어느정도 국민오버 아니면 오버하지 않은 1,900K 정도는 잘 버티기 때문에 1,900K나 1,900K 어 Z40은 선택폭이 좀 넓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게 초보자가 보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얘기에요 아까 선택지 보셨죠 이 선택지에서 1,2,3,4 있잖아요 1,2,3,4 내가 쓰고 싶은 CPU에 따라서 딱 가면은 1번 됐든 2번 됐든 3번 됐든 거기에 맞춰서 여기 있는 보드 선택을 하면 적어도 꽝은 없다는 거예요 1번 갈렸을 때 이거 샀다 거의 모든 조건에서 문제없이 쓸 겁니다 2번 1,700K 쓴다 이 둘 중에 샀다 그러면 1,700K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장담을 해드리겠습니다 4번 1,900K 쓴다 이 4번의 애들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오버를 하지 않는다면 잘 버티실 것이고요 오버를 한다고 할 때는 1,900K 정도면은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는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아 보이네요 복시대피 이게 내가 또 여러분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놨어요 적어놨기도 어디까지 OK 해놨는 거 보고 여러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표도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드 선택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선택하실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때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생발 시간이 다 돼서 자막을 좀 생략을 할 텐데 양해 부탁드려요 혹시나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밑에 리플 남겨주시면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